뭐 촬영 기계야? 형, 야, 이 가슴에서 먼저 사인이 와서 가슴에서 진짜 연기가 와서 누구로. 아니, 근데 그동안 그렇게 쌓인 거죠. 쌓인, 쌓인. 쌓인 거죠. 형이 춤을 막 춰. 춤을 추다가 호동형이 그 춤을 보고 너무 좋아서 죽었어. 그래서 그걸 보고 우는 씬이야. 그거 가능해? 이게 어렵게. 근데 이 바지를 입고 우는 것도 이게 가능하다고? 근데 이걸 왜 또 어떻게 웃어. 춤추다가. 춤추는 걸 구경하러 온 사람이야. 우와. 완전히. 쩌쩌쩌쩌. 쩌쩌쩌쩌쩌. 또 와이드하게, 와이드하게. 와이드! 죽었어, 죽었어. 죽었어. 죽었어? 죽었어. 아니, 죽었어. 죽었어. 죽는 사람이 웃으면 어떡하냐. 그래. 일어나, 일어나. 창피하니까. 죽는 사람 참. 이거 진짜 어렵다. 형 잘했어, 멋있어, 멋있어. 예를 들어서 지금 누워 있는 사람이 아이유나 이러면서 감정이 잡혀 있는데 이 형이 누워 있으니까. 돈을 뽑고 싶었어. 그렇지. 그런데 춤이 거의 완전 비보이 수준이다. 진짜 잘했어.